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땅, 꽃, 그들이 고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근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나 내가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른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초상을 따라 지배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소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구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무이오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아세 나이는 백삼십삼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오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백삼십칠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오 아론의 아들 헬라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국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모세에 맞이하였다 여러분 네게 이르십소가 감사합니다.